김호중 씨입니다.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버로티 김호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토요티. 진짜 엄청납니다, 인기가. 하루하루가요. 꿈만 같은 하루이고 행복하다는 기분밖에 안 들고요. 생각밖에 없고. 얼마 전에 사람 좋다 제가 봤는데. 네, 봤어요, 봤어요. 호중 씨도 나오셨잖아요. 호중 씨가 또 이렇게 집으로 이사를 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축하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근데 제일 유키즈 온도라이 나오면 제일 걱정이에요. 온도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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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락을 원래 좋아해요. 재밌었어요. 유키즈 온도라인. 괜찮아요. 온도락이라고. 네, 온도블록. 나오면서 제일 걱정됐던 부분이 하나가 뭐예요? 의자를 제가 과연 잘 앉을 수 있을까? 어, 지금 잘 아는 건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네. 원래 여기 해님이 잘 보여야 돼. 일단 잡았어요. 여기 앉다 보니까. SNS에 어릴 때 TV에 나왔던 거 돌아다니는 거 알아요? 맞아요, 맞아요. 완전 노래했어. 동네에서 축구해서 상품 맞히는 거에 똑같더라고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TV에 나올 분은 와, 어딘가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과거에도 기보중이 있었다고 해서 보고 그게 어디서 짜는지 몰라도 그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나와서 그걸 또 어떻게 그렇게 다 찾아내시는 거 모르겠어요. 신기해요. 그게 신기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었다 하면서 사실 세호 형님은 제가 20살 때 처음 뵀었어요. 아, 그래요? 어디서 뵀어요? 네. 저희 친척 형님이 SBS 공채 개그맨이시거든요. 어? 이광덕이. 네, 광덕이. 맞아요, 맞아요. 후배. 그때 뵀고 이제 세호 형님이 지금 너무나도 대한민국에 최고의 스타가 되어 계시다 보니까 옆에서 보면서 저는 엄청 뿌듯했었거든요. 되게 조세호라는 사람이 되게 멋있고 되게 뿌듯했었거든요. 어릴 때 제가 뵀으니까. 역시 스타가 그렇게 됐거든요. 아니요. 지금 호중씨가 훨씬 잘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아니야. 절대 얘기는 안 했지. 그래서 내가 옛날 얘기 안 했잖아요. 일단 호중씨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인생 자체가 호중씨도 이게 또 한 편의 영화예요. 아, 그럼요. 이게 영화화된 이야기 아시죠? 한석규 씨와 이재훈 씨. 네, 맞습니다. 파파로티. 맞아, 파파로티. 원래 가수 김범수 선배님을 엄청 좋아했었어요. 중학교 당시에. CD 매장을 가게 되었는데 그 옆에 보니까 전 세계가 사랑하는 가수 앨범 차트 1위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곡이 성악곡이었고 또 루치아노 파바로티였어요. 아, 루치아노 파바로티. 그 노래를 딱 듣는 순간 나도 이 사람처럼 노래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혹시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어떤 노래였습니까? 그 넷순도르만 하는 곡인데요. 조금만 한번. 디레구아노테 디레구아노테 트라몬타 테스텔레 트라몬타 테스텔레 알 알 바 빈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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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노래구나. 아마 한 번 좀. 이 노래. 네, 아주, 아주, 아주. 이거 그 당시에도 아, 이 노래구나. 이거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되게 많이 나온 노래. 이 노래의 비하인드가 성악가 분들도 이 노래를 소화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맞죠? 아닙니까? 조세. 어디서 또 어디서 또 아직 끝난다기보다는 도전하기 힘든 네, 맞습니다. 그 빈체로 아니, 근데 이제 이 노래를 듣고 이제 성악의 길로 좀 접어 예, 그래서 이제 몇 개월 이렇게 공부하고 이제 예술고등학교로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꿈을 이룬 거 같고. 사실 저는 입문계를 나왔지만 약간 예고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저도 있었어요. 아, 진짜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예고를 진학을 못 했지만 예고하면 왠지 모르게 가고 싶은 전 그래서 예전에 예고하고 미팅을 굉장히 많이 제친 거 하고 바랬는데 잘 안 하더라고요. 성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들도 그들도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로망이 있었던지라 너무 좋았는데 등록금도 뭐 보통 학교들보다 조금 비쌌고 레슨도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갈 수 있었는데 친구들은 보니까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씩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이 없으면 좀 예체능을 하기가 좀 힘들구나라는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과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멀어져 버리게 되고 그러다가 그 우연찮게 이제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네, 받고 김천예술고등학교에 있는 뭐 서수영 교사라고 하는데 한번 만나볼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선생님 저는 이제 노래 안 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처음 전화는 끊었어요. 듣는데 저도 며칠간 이렇게 자꾸 그 선생님의 생각이 나죠 목소리가 네, 생각도 나고 내 마지막 한 풀이는 좀 이 선생님 앞에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래를 불렀죠.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그때는 그 별은 빛나건만이라는 또 아리아가 있거든요. 그것 조금 또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네. 노래와 토크가 함께 네, 그렇습니다. 유키스 온 더 라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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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이 아니 네 네 나 잘 까르며 와, 옆에서 들으니까 진짜 와. 쪼롱쪼롱. 자네는 합격일세. 바로 얘기하지 않나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가만히 저를 쳐다보시더니 넌 노래로 평생 놓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전 재산을 다 걸 수 있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가슴 속에 진짜 굉장히 큰 종이 땡 하고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게 되고 노래를 원없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고 또 그 학교에서 졸업까지 하게 됐고 지금 이 시간까지 제가 노래하는 이유도 저희 은사님 때문이 아닌가. 그 SBS 스타킹에 고교생 파바노트로. 이거 기억이 나요. 네, 그렇죠. 한참 많이 화제가 됐지. 화제가 됐잖아요, 이 연습. 네,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넷순도르마, 아까 전해드린 넷순도르마를 학교 전기연주회 때 부르는 걸 또 찍으셨었어요. 캠코더로. 그래서 이제 포털 사이트에 올려주셨고. 그게 화제가 돼서? 그게 화제가 돼서 연락이 왔군요. 스타킹에 출연하게 되어서 대통령 인재상도 받았었고요. 맞아요, 맞아요. 좋은 대학교에도 입학을 하게 되었고. 아, 입학도 또 하시고? 네, 그리고 또 유학까지. 어디 유학을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이제 독일하고 이탈리아에 잠깐 잠깐씩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뭔가 좀 일이 굉장히 잘 풀렸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는 이미 벌써 이제 뭐 김호중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잊혀져 있던 시간이었고. 한국에서 이렇게 성악가들이 참 무대에 서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뭐 한 달에 진짜 한두 개 있거나 그러면 사실 생계를 유지하기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 않죠. 음악만 하고 싶은데 그 음악만 할 수 없더라고요. 그건 이제 자기 욕심인 거고. 한 해가 바뀔 때마다 제 머릿속에 제일 힘들게 했던 거는 이번 연도 똑같겠지. 똑같은 톱니바퀴가 돌아갈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혼자 걸어 다니면서 연습 진짜 많이 했어요. 골목길이나 이런 데 사람 많이 사는 데에서는 못하죠. 왜냐면 혼나니까 막 뭐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차들 왜 쌩쌩 달리는 데 많잖아요. 그런 데 가면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제 노래할 수 있으니까 노래도 부르고 계속 버티고 버티고 언젠간 해 뜰 날 오겠지 언젠간 해 뜰 날 오겠지 생각하면서 지냈던 것 같고 유명한 가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폭죽도 터뜨려주고 그러잖아요. 노래할 때 보면서 나도 언젠간 저런 시간이 찾아오겠지 같이 나도 노래를 내 노래를 따라 불러주는 함께 울 수도 있고 함께 웃을 수도 있는 그런 진짜 가수가 되고 싶었었거든요. 아니 사실 지금 현재 공식 팬카페 회원 수가 3만 9천 분이세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 세이호 팬카페가 있거든요. 세이호. 몇 분이십니까 세이호. 한 1,700분 정도가. 그분들도 뭐. 그중에서 150분 정도만 좀 활발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세요.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와 3만 9천. 세이호. 소속사에 지금 뭐 전국에서 선물이 굉장히 세도를 한대요. 네. 지금 어떤 선물들이 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얼마 전에 업소용 냉장고를 두 대를 샀습니다. 회사에서. 왜요 왜요? 전국 8도의 김치가. 8도의 김치가. 진짜 최고예요. 예예. 그 어디 멀리 안 가도 김치로 여행을 갈 수 있거든요. 전라도 칸 따로 있고. 경상도 칸, 제주도, 충청도 다 이렇게 돼. 다 있어서. 아 냉장고 칸에 다 그 지역별로. 네. 기가 막힌다. 정말. 세상에 김치는 다 있습니다. 뭐 물김치, 나박김치, 닭김치, 열무김치. 파김치. 파김치. 뭐 거둘배기. 뭐 거둘배기 다 있습니다. 홍삼 뭐 이런 것도 많이 보여주시고. 말뼈. 그리고 군베이. 말뼈요? 예. 삼삼. 산삼. 네. 어쩐지 얼굴 빛이. 네. 아 좋으시더라고. 네. 진짜 대답들 하시네요. 정말 대답들 하세요. 혹시 뭐 아주 기억에 남는 분이 없습니까? 다 기억에 남겠지만 팬분 중에. 그렇게 속옷하고 양말을 보내는 분이 계세요. 속옷하고 양말이요? 왜요? 제 몸을 보면 딱 그 속옷 사이즈가 딱. 특정이 되시나봐요. 아니 근데. 정확하게 맞습니까? 이게 사실. 딱 보시고 그 사이즈 맞추기 힘들거든요. 힘들거든요. 너무나도 정확한데. 아 그래요? 제가 딱. 네. 라지는 조금 약간 타이트하실 것 같고.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똥이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네. 그냥. 미디움 입습니다. 알아요? 미디움 입습니다. 알아요? 인생을 돌아갈 수 있다면. 네. 나에게 내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직접 한번 호중이 얘기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호중아 하시면서. 호중아. 지금은 힘들고. 울고 싶고. 매일매일이 아프고 힘들겠지만. 너를 인정해주고. 너를 사랑해주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살자. 호중아 화이팅! 호중이가 물어보네요. 언제까지 참으면 되냐고. 좀 긴 시간을 참아야 되나. 그걸 조용하게 해줘야 돼. 그냥 참으라고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열심히 살아라. 앞으로 또 호중 씨가 좀 이루고 싶은 건 뭐가 있나요? 몇 년 전에 최백호 선생님 그런 콘서트 공연 장소에 한번 찾아갔던 적이 있었어요. 웬 여성분께서 이제 최백호 선생님이 어렸을 적에는 저의 아버지의 가수셨는데. 지금 이제 제 가수가 되어 계시네요.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최백호 선생님이. 최백호 선생님처럼 나중에 음악을 그만두는 날까지 그냥 김호중을 생각하면. 저 사람은 그냥 노래하는 사람이지. 라고 불리는 게 제 꿈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진성 선배님 성대무사를. 맞죠? 저는 잘 못합니다. 아니 근데. 강연은 잘하시던데. 아니 잘하시더라고. 재밌던데. 호중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개들보라고. 호중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개들보라고. 말할 수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호중이 같은 경우에는. 호중이 같은 경우에는. 호중이 같은 경우에는. 잘하네요. 잠실 수 있습니다. 저기 안동욕에서 좀 됩니까? 바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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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야 근데 성악을 하는데 어떻게 트루트를 잘하실까. 참 진짜 신기하네요. 아니 저기 얘기 나온 김에. 호중씨 노래를 한 곡 좀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첫 예선전 때 불렀던 곡이. 태클을 걸지 마거든요. 태클을 걸지 마요. 태클을 걸지 마요.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그대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잘한다. 넘어간 이 94위를kam수 Xin세굴. 하다가 compromet을 한eles tod唱춤이맑 Azada. 인ffect 속전 없는 세월이 탓해서 무 الس?, 일시 substantially Too bad to know the dead sound. 속절 없는 세월 탓해서 무얼 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태클을 걸지 마 한번 들어봤는데 한 곡만 더 호중씨에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괜찮을까요? 사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는 성악곡 중 한 곡인데 오 진짜? 그 카르소라는 곡을 위 더 배럴 마르치 어떻게 아세요? 저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먼저 마이클 네 저는 온솔림이오 온솔림이오요? 네 오 금리가 4개네 오 금리가 4개네 금리가 4개 금리가 4개 네 이걸 하겠습니다 실Euro 알았어. 이 노래 한 곡으로 지금 유럽 되네. 아 너무 멋있어요. 성악이 진짜 매력 있어요. 도전을 또 한번 나중에 해보시면 되겠네요, 성악이. 뭘요? 유바루트 해가지고 또 한번 유바루트 해서. 금리가 내게.